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야3당 단독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야3당 특위위원들은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한 8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